엄청난 편 셰프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분 너무 팬이에요 아티스트적으로도 팬이지만 이분의 인선과 이 순수함 근데 이분이 나온다고요? 귀공자 미남배우죠 20년차 배우 이상우 님입니다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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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셔서 한 분 한 번 인사해 주셔야죠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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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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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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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총선 끝난 지 꽤 됐는데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장 입고 왔어요 정식으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우 이상우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는 저 눈빛 저 미소 저 미소 다 너무 사랑해요 저희 프로는 뭐 하는 프로인지는 알고 오신 거죠? 요리하는 근데 요리까지 지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김소연씨가 여기저기서 근데 저희가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제작진분들께서 편수랑 출연을 부탁을 드렸고 편수랑 하겠다 여기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하고 정확히 2년 120일이 걸렸다고 처음 연락받은 건 한 5년 된 것 같아요 처음은 5년이야? 그리고 이제 3년 동안은 좀 이제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3년 3년은 마음의 야 프로그램 없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한 2년 동안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고민 2년 고민 본격적인 고민 그리고요 120일은 뭡니까? 120일은 이제 이제 새 집을 이제 또 준비하는데 네 편수랑 때문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집도 오늘 공개가 됩니다 네 공개가 됩니다 그 일상 여러분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공개입니다 VCR 스타트는 저희가 룰이 있거든요 네 VCR 스타트 저희 일단 편수랑 공식 VCR VCR 스타트 VCR 스타트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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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제 나온다 궁금해 너무 궁금해 오 오 너무 깔끔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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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다 진짜 왕자님이었잖아요 귀공자 느낌 상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 가자 또? 가자한테 물렸네 그래서 죽었네 어머! 어머! 형이 됐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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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리네 진짜 잘 어울리는 안타기네 안녕하세요, 편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호입니다 배우 이상호인데 편 셰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준비한 멘트입니다 5년 준비한 멘트 이렇게 집에서 찍는 게 진짜 처음인데 저도 아직 좀 익숙지가 않아서 원래 그전에는 저 혼자 살던 집에 이제 소연이가 같이 들어와서 살다가 한 7년 만에 어떻게 보면 첫 신혼집이 생긴 거죠 하늘하네요 우와! 우와! 이 티티, 우와! 어이구 뷰가 이야, 너무 멋진 귀가 앤틱하다 신경 많이 썼네 거울이 진짜 예쁘다 소연이가 결혼 전에 하나씩 이렇게 예쁘다 어우, 예쁘다 깔끔하다 어우, 왜? 숨겨진 비밀 뭐예요? 비밀 있어요? 뭔가요? 깔끔한데? 뭐가 안 보이는데? 왜요? 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요? 나중에는 좀 중간에 한번 고비가 있었는데 고비가? 헛것이 보일 정도로 헛것이 보일 정도로? 헛것이 보일 정도로? 귀신 이런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만 100일 정도 걸렸어요 진짜? 100일 걸려요 유서괴물! 이 정도면 직접 집을 지은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네 100일 제가 인테리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1년 전부터는 자재 하나하나 공장도 하고 베리전도 가고 해서 몇 번이고 계속 가서 계속 골랐거든요 직접 하셨구나 그러니까 성격이 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체크하고 다시 소통하고 그런 게 100번 이상이에요 100번 이상 오늘 갈 정도면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 인테리어는 공사 100일 걸려요 100일 걸려요 이사하는데 20일 걸려요 이사에 20일 걸려요 이사에 20일 걸리나요? 조금씩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거 할만하겠는데? 본인이 1톤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차로 그러니까 100번 정도 박스로 오 야근 야근 어떻게 해 일단 처음이니까 집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우리가 편스토랑에서 집소개를 하게 되다니 동소연 씨 목소리 아닌가요? 이 목소리 소연 씨가 찍어준 거예요? 네 소연 씨가 찍어줬대요 일단 이 마루 바닥 좀 진한 원목 마루로 해가지고 색깔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잘 맞고 이 바닥 우리 둘이 한 몇 달 동안 아 맞아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마루 고르러 한 10군데 다녔답니다 그렇지 맞아요 10군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청 갔다가 오늘은 광주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맨날 보러 다니면서 데이트 겸 갔는데 데이트 겸 다니니까 좋았어요 다니면서 데이트도 하시면서 그렇지 그렇지 진짜 알콩달콩 하시다 구경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게 좋았는데 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소연이의 인내심이 갑자기 또 나오나요? 나의 성격 나오나요?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했던 이유 이런 꽃 잠깐만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자고 했던 이유는 오늘 본 데를 내일 또 가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마음의 확인 보니까 오빠 어제 봤잖아 그러면서 빨리 가자고 했어요 이어가시죠 근데 많이 봐서 변심이 없는 거잖아 맞아 변심도 없고 계속 만족을 하고 지금도 지금 공장까지 갈 필요는 없죠 왜냐면 업체를 부르면 그분들이 또 샘플을 가져오시니까 그러면 좀 제한적으로 보게 될 것 같아서 업체를 부르면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제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에 이렇게 뒤에 모시고 다 제가 골라놓은 걸로 이건 어떠세요? 이건 어떠세요? 그분도 되게 당황하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제시도 처음이어서 처음이어서 진짜 그리고 이건 원래 가지고 있던 식탁이었는데 똑같은 이렇게 그걸로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벽필름이랑 상판이랑 마지막에는 다 통일이 됐어 얼마나 다녔을까 어쩐지 비슷하다 색감은 오 이게 색감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오빠 그 조명 오빠가 좋아하는 조명 내가 너무 좋아하고 우리 언제 샀죠? 그러니까 집을 공사를 계획하기도 전에 미리 사서 미리 사줬어? 1년 반 전에 1년 반 전에 집보다도 먼저 산죠 먼저 샀어요 이렇게 검정색 등에서 조금 조금씩 옮기면 진짜 개기식처럼 개기일색 느낌 그렇게 느낌은 안 나는데 나는데요? 나? 되게 알콩달콩하시네요 이 두 개를 중점으로 이 주방을 좀 환하게 밝혀야 돼서 그런... 조금 그림 그려가면서 제가 그려가지고 저렇게 도면을 직접 그리신 거구나 선이 주방 후드에서 가운데로 그냥 한 줄만 하고 양쪽에 이렇게 밝혀주고 오! 이 디테일! 우와! 섬세하시네요 그다음에 대면식 주방 응 응 근데 오빠가 이제 편스토랑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제안을 고맙게 받고 5년 전부터 무의식 속에 그게 너가 있었네요 마음속에 있었던 거야 대신 마음속에 오빠 있었던 거야 무의식 속에 있었지 근데 결국엔 제가 촬영하게 됐네요 이제 볼게 어... 오픈장? 어, 오픈장 오픈장 원래는 다 수납공간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조금 과감하게 한 세 칸을 뚫어서 소연이가 잘 이렇게 이용하는 공간이 됐지 맞아, 맞아 커피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좋아하니까 아내분을 위해 만든 공간 커피를 좋아해서 홈발을 널찍하게 소연이가 제일 꼭 있었으면 했던 벽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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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농악이거든요 벽난로 진짜 제가 꼭 벽난로를 인사한 집에 설치하고 싶다 맞아, 맞아 제안을 했는데 오빠가 이렇게 예쁘게 본인이 직접 그린 도면이에요? 제가 스케치를 항상 하시네요 진짜 똑같대, 똑같대 닮아있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어 네 한강비어 식탁 소연이 여기 이사 온 다음에 또 이렇게 취미가 생겨서 이렇게 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새벽에 꽃시장 가서 예쁘게 장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연 선배님이 좋아하는 걸 다 하나하나 신경 쓰셨어요 사랑꾼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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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